조정식의 펀펀투데이 3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뻔데기분들은 이렇게 가족사랑이 대단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가족사랑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한돈세트 걸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204님. 집에서 노는 와이프 심심하지 말라고 집안 곳곳에 비상금 숨겨놨습니다. 클래식이죠. 비상금 이야기들은 라디오에서 우리가 다루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6204님. 슈베. 3060님.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갔다와서 알려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면 더 좋아요. 어? 나 여행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게 진짜 화목한 집안이죠. 슈베. 0646님. 집사람 편안하고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드셨고요. 슈베. 이아나씨. 신랑 배 나올까봐 저녁 안 차려줘요. 오우. 야. 그러니까 뭐 샐러드라든지 뭐 귀리. 뭐 이렇게 다이어트하는데 좋은 음식들 챙겨주는 것도 이것도 유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생으로 굶기는 거. 네.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아나씨. 네. 한돈세트 드립니다. 정예지씨. 엄마 빨래하시기 힘들까봐 팬티는 열흘에 한 번 갈아입어요. 라고. 정예지씨 여성분이시겠죠? 어. 그래요. 어우. 효녀시네요. 효녀. 열흘에 한 번. 네. 정예지씨 한돈세트 드립니다. 뭐 애초에 약간 색깔을 좀 진한 색깔로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검은색이라든지 노란색 이런 거 있죠. 네. 0621님. 아버지 싸게 몸보시나시라고 족발 먹고 남은 뼈로 사골국 끓여드렸어요. 라고. 어우. 예. 간이 돼 있겠네. 김지영씨. 엄마 힘드실까봐 밥 안 먹어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2463님. 신혼부부예요. 남편 응가하러 화장실 가면 심심할까봐 문앞에서 말 걸어줘요. 라고. 냄새도 좀 맡아주셔야죠. 네. 같이 냄새도 좀 맡고 모든 걸 공유해야죠.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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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앉아계시는 것도. 2463님. 드립니다. 7163님. 저는 가족들이 명절 음식 하기 힘들어 할까봐 재료 준비할 때 다 주워 먹어요.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나요. 라고. 야. 이렇게도 가족사랑들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꼬치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7163님. 한돈세트. 드리고요. 5861님. 비와서 습한 날 부모님 바지 젖을까봐 엉덩이에 모닝빵 아주 공손하게 두 손으로 껴드립니다. 저 완전 효자죠? 하셨는데. 아 제가 근데 봤을 땐 좀 많이 모자라요. 제가 모닝빵을 많이 주장하지만 명절에는 백설기를 껴드려야죠. 명절은 잘 포슬포슬하게 금방 해가지고 좀 이제 상온에다 하루 이틀 정도 두면은 건조해집니다. 백설기가. 그거를 껴드려야죠. 그래야지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아쉽네요. 그래도 효자시니까 5861님. 드립니다. 행배. 행배한테 문자. 이 행배. 스토스에 많이 나오면 어머님 힘드실까봐 일 보고 물 안 내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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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0님. 남편이 코고리가 심한데 그 소리에 잠 깰까봐 남편 코 막아요. 0070님. 시집 안간 언니 자극받으라고 이번엔 남친 데리고 집에 가요. 오 진짜 예밋다. 0070님 한던셋 드립니다.